포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포트의 개념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두 대의 컴퓨터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127.0.0.1이라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버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3개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동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저게 우리가 접속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 주소에는 여러 개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실행되고 있는데 저 중에 누구와 통신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트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0번부터 65,535번까지의 포트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서버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킬 때는 이 중에서 어떤 포트와 연결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은 80번 포트에 접속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리스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80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주소에다가 적어주면 저 80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서버와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이썬 개발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 파이썬 개발 서버는 기본적으로 8000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게 돼요 그럼 저기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가 8000을 적으시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씩 실행할 때 이미 8000번 포트에 다른 서버가 실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서버를 끄고 개발 서버를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개발 서버를 다른 포트에 리스닝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8888번에 리스닝하고 싶다 그러면 명령어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소는 이렇게 바뀔 것이고 접속하면 8888번 포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